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이 무언지 전이 무언지 뜨겁게 가르쳐주며 이렇게 말하네 가슴이 떨리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세월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다 어디서 꿈을 봐라 이제 살아다녀 내 몸을 속으로 채우네 사랑은 무언지 전이 무언지 뜨겁게 가르쳐주며 이렇게 말하네 가슴이 떨리게 하나만 사랑한 나를 아네 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?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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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은 무언지 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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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언